오늘 리포트 또 종목 이야기 해보도록 할게요. 한화솔루션, 이게 사실은 한화솔루션이 수소라든지 친환경적으로 굉장히 부각되는 얘기잖아요. 확실히 우리가 공부를 좀 할 필요가 있고요. 이거 한화솔루션 맞죠? 네 맞구나. 리포트나 이런 것도 확실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면요. 한화솔루션이 올 들어서 이때 3월부터 안 오른 주식이 없겠습니다만 얘는 어디 갔나? 잠시만요. 한화솔루션이 태양광, 풍력 이런 바이든 이런 기대감으로 사실은 6, 7월에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여기서 16,000원에서 5만원 갔다가 이때 주봉상 3개가 엄청 풀어진 거 보이죠? 이거 보이시죠? 5만천원 갔다가 3만4천원 간 적이 있거든요? 이때 왜 했냐면 이게 니콜라였어요, 니콜라. 니콜라가 제2의 테슬라가 된다 그러면서 니콜라 얘기 가다가 니콜라가 보니까 다 말짱 사귀더라 이런 얘기 미국에서 나왔잖아요. 그러면서 한화솔루션이 니콜라에 투자했잖아요? 그래서 출렁했는데 그때 애널리스트들 얘기들도 니콜라에 투자한 금액이 그렇게 한화솔루션에 영향을 미칠 만큼 그렇게 많지는 않았다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한화솔루션의 성장성, 친환경에 대한 성장성 좋다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때 용기를 가지고 사실은 받은 분들은 이미 지금 또 수익을 내고 있는 거죠. 어쨌든 간에 그런 가운데 최근에 오늘도 유상증자를 냈는데 1조 2천억 유상증자를 냈습니다. 유중, 무증하는 니콜라, 니콜라 콜레라, 추워요. 테슬라, 니콜라, 테슬라는 아시죠? 여러분들. 테슬라가 뭐죠? 사람 이름이잖아요. 사람 이름, 테슬라가. 테슬라가 원래 전기나 과학자 설명을 만들었던 테슬라가 사람 이름이에요. 테슬라가 사람 이름인데 일론 머스크가 사실은 테슬라 이름 지은 것도 아닙니다. 일론 머스크는 원래 다른 사업을 했어요. 다른 사업을 벤처하다가 테슬라라는 회사를 인수했죠. 자동차가 그러면서 그 전에 테슬라를 만들었던 사람이 테슬라라는 과학자의 이름을 따서 테슬라 이름을 만들었던 거고요. 니콜라는 누구냐? 테슬라라는 유명한 과학자의 이름이 니콜라 테슬라예요. 같은 사람의 같은 사람. 웃기죠. 니콜라 테슬라가 같은 사람이 되니까요. 성이랑 이름을 어쨌든 간에 니콜라는 수소한다 그러다가 지금 실체가 없고 그랬는데요. 어디 가다가 또 그런 얘기가 됐나. 어쨌든 하나솔루션인데요. 그때 흔들렸고 다시 올라왔다가 조정인데 요즘 유증을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증자들을. 왜냐하면 회사들이 물 들어왔을 때 놓아줘야 되는 거죠. 지금처럼 주가가 올랐을 때 증자를 해야 돈을 당길 수 있으니까. 오늘 그래서 어제 대규모의 유증 얘기가 있었고요. 유증 얘기가 있었고 잠깐만요. 유증도 하고 무증도 하고 지금 많이 하는데요. 증자하는 것들은 사실 증자하는 것들은 기업의 그리 좋은 얘기는 아닙니다. 회사가 이제 그런데 요즘처럼 장이 좋을 때는 장이 좋을 때는 다 묻어서 가는 거죠. 묻어서 가고 장이 나쁠 때는 증자하는 게 부담스러운 건데요. 장 좋으면 지난번에 포스코 케미칼도 그렇고 그 돈 가지고 뭐 할 건데 돈 갚을 거야? 포카칠 거야? 빵 사 먹을 거야? 아니 증설하고 그리고 기업 인수하고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좋게 여겨지는 거죠. 기본적으로는 증자는 유상증자가 부담스러운 거죠. 장 좋아야 증자를 하는 겁니다. 장 좋아야. 그래서 오늘 증자에 대해서도 비우들은 애널리스트들의 증권사의 시각은 나쁘지 않더라고요. 미래를 위한 투자다 이렇게 평가들을 하면서요. 기본적으로 1조 2천억 유증을 하는데 하나 솔루션 같은 경우 태양광 수소를 위해서 1조 2천억인데 태양광 쪽에 한 1조 원 정도 투자를 하고요. 수소 쪽에 한 2천억 정도 투자를 한다 그러는데 발행 주식 수의 19.7% 발행 주식 수의 20%를 더 발행하는 거니까 사실은 꽤 많이 하는 거죠. 꽤 많이 하는 건데요. 태양광 산업이 늘어나는 거고 여기 보면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태양광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고 새로운 태양광의 기술 이런 데 투자하면서 페브로스카이트 지난번에 유닛 테스트 얘기하면서 페로브스카이트 얘기하면 들으신 적 있죠. 페로브스카이트라는 새로운 태양광 폴리실리콘의 새로운 기술인데요. 그런 쪽에 투자한다고 하면서 선제적인 투자에 대한 기대감 그러면서 목표가는 64,000원을 그대로 유지했고 조정 시의 비중 확대 전략을 꼽았습니다. 그리고 대신증권도 비슷한 시각을 하나 솔루션에 대해서 비슷한 시각인데요. 1조 2천억 규모의 유증을 공시를 했다 했는데 신주가 20%에 해당되고 20%가 그러니까 꽤 많은 물량이라니까요. 많은 물량이고요. 신주 발행값은 3만 8,200원인데 추후에 재공시한다. 그래서 시설자금 6,000억, 운영자금 3,000억 타법인 취득 3,000억 쓴다는 거고 태양광 중심의 미래성장성 확보 좋게 했습니다. 그리고 태양광의 대장주로 밸류에이션 확장에 여력이 있다 그러면서 좋게 평가를 했고요. 삼성에서는 조금 네거티브하게 봤습니다. 아침에 하나 솔루션, 삼성에서는 예상 못했던 증자, 그리고 예상 가능했던 자금 사용 목적, 어디 쓸지가 뻔한데 예상 못했던 증자를 했다는 거에 조금 부담스럽다고 얘기를 하면서요. 삼성에서는 목표가를 좀 낮췄습니다. 삼성에서는 목표가를 얼마로 낮췄냐면요. 삼성에서는 6만 원에서 5만 5천 원으로 8%가량 하향 조정하면서 조금 의문을 제기를 했습니다. 하나 솔루션에 대해서 주가를 좀 보면요. 어쨌든 간에 요즘은 이렇게 또 20%나 되는 증자를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좋은 건 아니다. 좋은 건 아니고요. 돈 많으면 회사가 벌어들이던 벌어들이던 돈과 투자를 하고 새로 빌딩 사고 장비 사는 게 좋잖아요. 주주한테 결국은 더 손 벌리는 거거든요. 사업할 때니까 사업할 때니까 부모님한테 가서 돈 좀 더 내놓으라는 게 유증이잖아요. 유증은 별로 좋은 건 아닌데요. 오늘 사실은 좀 그런 유증 얘기로 제법 빠질 번도 했는데 증권사 리포트들이 미래를 위해서 성장성 높게 본다. 그러니까 양봉을 만들었습니다. 1% 내리면서 양봉을 만들었는데요. 보면 뭐 서둘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기술적으로 보게 되면 일단 일봉상은 여기 이제 구름대 안에서 오늘 양봉 만들면서 여기서 이제 버텨주느냐 4만 4천 원대를 버텨주느냐가 이제 중요한 건데요. 여기서 밀리면 사실 조금 더 밀릴 가능성이 있죠. 주봉상 보더라도 21선 조금 조정받았는데요. 뭐 여기 일단 하단선에서 이 박스의 하단선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있고 오늘 소개해드린 그 리포트들도 보면 증자가 아 좋다. 뭐 다 간다 이게 아니라 증자는 이제 부담스러운 요인인데 기본적으로 성장성에 대한 담보가 있고 이제 이구동성을 하는 얘기가 조정시에 매수해볼 만하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급하게 뭐 사들어갈 필요는 없는 거고요. 조정을 준다고 하면 지난번 보면 뭐 이 정도 조정을 주진 않겠죠. 이 정도의 조정폭을 주진 않겠습니다만 조정을 좀 줘서 주봉의 21선 밑으로 내려왔을 때는 관심 있는 분들은 또 좀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다음 카카오인데요. 카카오가 조금 움직이기 시작하죠. 카카오가 카카오가 별로 사실은 시장에 관심이 있는 지금 주식은 아닙니다. 다시 코로나 환자가 좀 늘어난다고 해서 카카오? 뭐 그 정도는 아닐 건데요. 카카오에 대해서는 우리가 늘 또 좀 신경을 쓰고 있어야 돼서요. 카카오에 대해서 리포트가 어제도 카카오 리포트가 있었는데요. 어제 박영웅 부장이 모셔서 설명해 주시느라고 제가 얘기를 못했는데요. 보면 어제는 카카오에 대해서 DS 투자자문회사에서 49만 원 목표가를 냈거든요. 2021년 내년에 실력을 제대로 발휘할 때가 온다. 2021년 내년 얘기를 했고요. 오늘은 보면 현대차증권에서 압도적인 탑라인 성장에 주목한다. 그러면서 목표가를 42만 5천 원으로 올렸어요. 탑라인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랬습니다. 일단 탑라인은 아 그 얘기 빼먹었네 참 아까 그 한화 솔루션 하면서 엊그저께인가 OCI 얘기 한번 살짝 해드린 적이 있었죠. 그러니까 폴리실리콘 가격이 상당히 많이 오를 조짐이 있다. 그거 주의해야 된다. 그런 리포트를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OCI 그죠? OCI 어제 그저께 보면 많이 올랐어요. 태양광 쪽은 주목을 해야 된다는 얘기 조금 빼먹은 얘기라 얘기를 했고요. 자 카카오 카카오가 보면 4분기 연결 매출액이 1.24조 원 탑라인이라고 하는 게 이런 거죠. 탑라인이 재무재표 상에 보면 맨 위에 있는 게 매출이잖아요. 매출이 있고 그 다음에 매출에서 비용 쓰고 그 다음에 영업이익이 있고 영업이익을 세금 내고 그 다음에 남은 게 단기순이익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재무재표 상에 매출이 가장 위에 있는 거거든요. 이익은 순이익은 탑라인이 아니라 아랫라인에 버텀라인이라고 하나요? 그 라인에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탑라인의 성당이 압도적이라는 것은 매출이 쭉쭉 잘 일어나고 있다. 저는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톡비즈 비즈보드 커머스 이런 쪽이 다 괜찮아서 3분기에 이어서 4분계도 4분기에 매출이 46%가 늘어납니다. 매출이 쭉쭉 늘어나고 있고요. 피코마 피코마는 보니까 피코마는 일본에서 카카오가 웹툰 사업하는 거더라고요. 피코마 그 다음에 모빌리티 중심으로 마케팅 이렇게 하면서 매출이 쭉쭉쭉쭉 늘어난다. 그러면서 모빌리티 구독경제 모바일 플랫폼 이렇게 예상하면서요. 카카오에 관한 얘기들을 쭉 하고 있고 카카오가 보니까 대단하긴 정말 대단합니다. 카카오의 실적을 보면요. 매출이 보면 작년에 3조 올해 4조 천억 내년에 5조 3천억 이익을 보더라도 영업이익이 작년에 2천억 올해 4천5백억 두 배 넘죠. 내년에 7천6백억 거의 뭐 더블링으로 더블링으로 쭉쭉 늘어나고 있는 내사가 카카오입니다. 카카오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네이버도 그렇고요. 네이버도 우리가 네이버를 지금 적극적으로 보자는 얘기는 아니지만 한방이 있다. 지난번처럼 일본에서 비즈니스 얘기 이런 거 나오면 네이버도 좀 오를 수 있다고 얘기를 했고요. 카카오도 역시나 뭔가 조금 에너지를 숨을 모아가면서 상승을 모색하려는 편하지는 않지만 말이에요. 지난번에 네이버나 카카오는 사실 가지고 있어서 흔들린다고 고민하시는 분들은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절대 새로 살 거냐에 대해서는 좋은 주식들이 많으니까 좋은 주식들이 많으니까 굳이 네이버와 카카오를 사 그러는데 가지고 계신 분들은 흔들림 없이 가져가면 될 것 같고요. 두산 피얼셀 지금 증자 가지고 얘기를 계속 하시는 것 같습니다. 두산 피얼셀 한번 찾아볼게요. 차트에서 파란 구름하고 핑크 구름은 일목균형표 인데요. 일목균형표 사실은 이 앞에 구름대가 먼저 가거든요. 그래서 구름대가 보면 이 앞에 먼저 가거든요. 이 앞에 지금 빨간 구름이 되어 있잖아요. 양운이라고 양 플러스의 구름인데요. 양운으로 바뀌었다는 거는 시세가 단기 장기 추세보다 단기 추세가 좁게 돌아섰다는 거거든요. 존으름이 더 음운으로 돌아섰다는 건 사실 떨어질 때 보면 앞에 큰 구름들이 좀 이렇게 막히게 되는데요. 이럴 때 어디로 봐야 되나 떨어질 때 이럴 때 의문이 생기는 것들은 의문 구름이 있으면 사실 하락 추세라고 볼 수 있는데 의문과 양운을 사실은 양운이 추세적으로 좋게 만들어가는 거죠. 의문보다는 파란색 구름.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가 일목균형표나 기술적 분석 하실 때 보면 색깔은 별로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고 김중근 대표님도 보면 색깔은 별로 신경 쓰지 말라고 그러네요. 구름대 위에 있느냐 아래 있느냐 이거를 중심에서 김중근 대표님은 그 얘기를 하셨고요. 굳이 구름의 색깔까지 신경 쓸 필요 없다. 위에 있냐 아래 있냐 이거를 신경 쓰라고 그러셨고요. 대신 의문에서 이런 구간에서 의문에서 이게 양훈으로 의문이 양훈으로 풀려가는 꼬였다 풀리는 이런 국면들은 좋은 것들이죠. 선행스펜 후행스펜 또 기준선 전환선 일목이 굉장히 사실 유용합니다. 일목균형표가 여러 이평선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도 일목을 쓰는 게 일목이 상당히 유용한 구름대라든지 시간 가치를 보여주기 때문에요. 일목균형표 이고요. 김중근 대표님을 새해에 오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기술적 분석에 대해서 김중근 대표님이 책도 지난번 말씀드렸잖아요. 오셨을 때 책 한 10권 쓰셨습니까? 그랬더니만 20권 썼다 그런가 30권 썼다 그런가 기술적 분석에는 워낙 되어가셔서 새해에 기술적 분석의 기초에 대해서 시리즈로 한 3, 4주간 기술적 분석 지지와 저항은 뭐고 일목균형표는 뭐고 주 거래량은 어떤 의미가 있고 이런 것들 새해에 한번 김중근 대표님 오시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김중근 대표님과 함께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러니까요. 에코프로비엠이나 여기도 에코프로비엠도 어제 광영훈 부장님 말씀해 해주셨는데 그 유중 지금 유중이 어제가 오늘 권리락 됐었죠. 그 다음에 두산 퓨어셀 다 이제 지금 증자들을 막 하는 게 지금 공시하면 볼까요? 증자들을 하는 게 지금 다들 변수여서 못맨 그 증자와 관련된 일정 플레이드를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산 퓨어셀 아까 날짜 말씀하셨는데 두산 퓨어셀 이것도 보면 공시에 보면 계속도 유상증자 했다가 계속도 일자 날짜 정정을 또 합니다. 정정을 하기 때문에요. 최근에 보게 되면 12월 3일 거 유중한 거 한번 보죠. 두산 퓨어셀 유중만 하는 거죠. CS인들은 유중하고 내년에 무증까지 하는데요. 얘는 또 이게 확대가 안 되냐. 발행가격 확정 예정일 이거는 발행가격만 있는 거고요. 언젠가 이 날짜가 음 발행가격이 고 이상 증자 관심 주식 가지고 계신 분들은 어쨌든 간에 다 이런 거를 체크를 해야 되니까요. 언제 발행이 되고 얘는 보면 이상 증자 결정이 돼 있고요. 기준이 신 발행 신 발행가 신주배정 기준일은 10월 28일 이었는데 10월 28일 여러분들 어디 갔어 지산 퓨어셀 29일 유중 주식 상장 되면 바로 조정이 나오나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지금 유중 물량이 상장 된다는 거죠. 보면 청약 일날 청약 다 끝난 거죠. 12월 8일 7일 이니까 이제 새로 상장 예정 일이 10월 29일 이군요. 29일 29일 맞습니다. 29일 상장 예정 일이네요. 29일 이면 29일 다음 주 화요일 이잖아. 다음 주 화요일 인데 거래 30일 밖에 30일 이 정도 물량 이면 돼 이런 분들은 기본적으로 싸게 받고 나서 주식 그 물량 정도는 털 수 있으니까 그게 사실은 그게 부담되는 거죠. 증자한다는 게 증자되는 물량들이 나중에 다시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카카오 어쨌든 카카오도 좀 리포트가 있어 봤고요. 한솔케미칼이라는 기업도 있는데 준비됐으니까 보죠. 짜리. 한솔케미칼 소장 중에서 요즘 보면 소재 쪽이 굉장히 좋대요. 소재 쪽이 오늘은 물론 3% 한솔케미칼도 밀렸는데요. 보면 최근에 흐름들이 좋아요. 한솔케미칼 오늘 보니까 또 리포트가 나왔는데요. 한솔케미칼 인즉슨 한솔케미칼 반도체 소재 쪽이잖아요. 반도체 디스플레이 2차전지 여기 이제 다 양다리가 아니라 뭐 배당주 좀 이따 할 겁니다. 배당주 배당주 배당에 관한 얘기를 쭉 한번 제가 정리를 딱 해드릴 거고요. 배당주 같은 경우는 사실은 연말에 배당주 28일 월요일까지 사면 되거든요. 배당주 같은 경우 좋은 배당주는 좀 사실은 사고 싶어도 많이 안 빠졌어요. 많이 안 빠졌어요. 한솔케미칼 얘기하고요. 반도체 디스플레이 2차전지가 다 걸쳐있는 양다리가 아니라 3다리 걸치고 있는 종목이다. 한솔케미칼 4분기 영업이 컨센 보다 많을 걸로 생각하고 있고 내년에 보면 반도체 디스플레이 2차전지 소재 쪽에서 뭐 다 사실 반도체 좋지 않아요. 그죠? 디스플레이 도 뭐 lgd 라든지 요즘 oled 하는 거 보면 나쁘지 않거든요. 2차전지 말해 뭐해. 그죠? 세 가지 섹터가 다 관심이 있는 분야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디렘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들어가나 봐요. 하이닉스 그 다음에 oled tv 삼성전자 그 다음에 자동차용 이차전지 쪽은 삼성 sdi 이런 쪽으로 들어간다고 하고요. 목표가를 22만 5천원으로 올려잡으면서 한솔 케미칼도 목표가를 올렸습니다. 그러면 밸류가 얼마 정도 되냐면 내년에 이익을 기준으로 해서 eps는 6만원 pr은 13.7배 13.7배 정도 13배 되는 건데요. 내년 이익에 bps 잘못 봤네요. 13,000원이구나. 내년 이익에 17배 17배 계산해가지고 22만 5천원으로 한솔 케미칼도 받는데요. 소재주도 많잖아요. 사실 소재주에서 한솔 케미칼도 전고점 뚫고 가는 거기 때문에 지수에 대한 부담들은 꽤 있는데 지금 스토리가 되는 종목들은 고점을 뚫고 가는 게 사실 좋은 거잖아요. 여기서 막히지 않고 지금은 일단 막혔는데요. 한솔 케미칼 이나 소재 관련주들 또 SK 머티리얼스 요즘 이런 거 엄청 잘 가는데 저는 머티리얼스 는 조금 상승에 대한 부담이 있는 것 같고요. 머티리얼스 잘 가고 저는 동진 세미캠 같은 경우 보다 보니까 소재주 가운데는 어제 동진 동진 세미캠 같은 경우 괜찮아 보이던데요. 보면 앞서 다른 소재주 에 비해서도 보면 별로 옳은 것이 없는 상황이 있고 동진 세미캠 은 소재 쪽인데 삼성하고 엮여 있는 쪽이다. 그런 쪽에서 동진 세미캠 쪽도 오늘은 물론 리포트에서는 한솔 케미칼 이었는데요. 한솔 케미칼 오히려 소재 쪽에서는 동진 세미캠 이런 종목 조금 눈여겨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리포트 3개 소개한 한화 솔루션 하카오 안솔 케미칼 3개 다 마음속에 찜해놓고 계속 째려볼 종목은 아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소개를 좀 해드렸습니다.